강론에서 공용부담법입니다 공용소용 여기는 손실보상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사업인정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란 도로항만 지하철공사 경전철공사 이런게 다 공익사업이죠 그런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인정받는걸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익사업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죠 아무나 할 수 없으면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이제 특허적 성격이 있겠죠 당연히 재량입니다 이때 공익사업을 할 때는 협의치득을 하는데 협의치득의 법적 성질은 뭐냐 판례는 사법상 개혁으로 봐요 사법상 개혁으로 보지만 다수원은 공법상 개혁으로 봅니다 논의 실행은 어디죠? 판례처럼 사법상 개혁으로 보면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되는거고 공법상 개혁으로 보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게 논의의 실행입니다 우리는 공법하고 있으니까 공법상 개혁으로 봐야겠죠? 판례와 달리 판례와 달리 판례와 달리 판례와 달리